이런 세계적인 큰 잔치의 스타들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.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스타들의 초대장 함께 확인해보시죠. 안녕하세요. 김경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제 고향 순천에서 대규모의 국제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축하를 드리러 나왔습니다. 볼거리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아울러 많이들 찾아와주셔서 이번에 국제종원 박람회 만끽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2013 화이팅!